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교육청 부지를 넘기는 등 편의를 봐주고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피 생활을 하며 여러 불법을 저지른 만큼 다음 주에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례 혐의를 인정한 최 전 교육감은 도피와 관련된 조사에선 진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김승환 전북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TV토론회에서 직원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인사 만족도가 90%를 넘나든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만족과 만족을 더한 응답률이 69%였지만, 김 교육감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20%까지 만족에 포함시켜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이명현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주한 각종 용역을 조사한 결과 건수로는 47%가 지역업체에 돌아갔지만, 계약 금액으로는 전체 1,020억 원 가운데 81억 원으로 8%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 연관성 등을 감안해 혁신도시 시즌2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일부 출연기관과 공기업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김미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인 3.2%를 지키고 있지만, 남원 의료원은 1.61%에 불과하고 자동차 융합기술원과 생물산업진흥원, 문화관광재단은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전북 교육청의 경우 비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3억 2천여만 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용재 분양률이 41%로 올해 목표 한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입주 의향이 높은 9개 업체와 분양 계약을 맺는 데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현재 식품클러스터 산업용재를 분양받은 업체는 63곳으로 19곳이 공장을 준공했고, 8곳이 공사 중이며 24곳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 해 전북의 출생아수가 10년 만에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북의 출생아수는 1만 7,228명이었지만, 지난해 출생아수는 1만 1,348명으로 10년 만에 34%나 줄었습니다. 14개 시군에서는 무주와 장수의 출생아수가 10년 만에 50% 이상 줄었습니다. 이 기간 합계 출산율은 1.38명에서 1.1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북 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각 분야 전문가들은 민선 7기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한국지엠 군산공장 후속 대응을 꼽았습니다. 이어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선택했습니다. 전북 연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정책 10대 아젠다와 30대 추진 과제를 선정해 전라북도에 제시했습니다. 전주시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우선 쓰레기와 관련된 현장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365일 광고물팀을 가동해 난립해 있는 불법 현수막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동식 단속반을 배치해서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16개 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도박판에서 다투다 불을 내 지인을 숨지게 한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정읍경찰서는 현주 권종을 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60살 윤모 씨와 45살 손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정읍시 신태인읍 한 주택에서 도박을 하던 중 불을 내고 달아나 불을 끄려던 50살 정 씨가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전북은 오전부터 대부분 지역에 약한 눈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4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하루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주말인 모레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고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앞두고 앞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와 혁신도시 악취 해결이 선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제의 용지에 축사를 옮기고 매입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달아났다가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익산시가 요금 인상 여론에 밀려 무산된 광역상수원 도입을 다시 추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8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9시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